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김치를 내일 일요일에 다 담그기 위해서 야간에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주말에 시간들이 모자라 갖고 이렇게 밤에 배추를 씻고 하고 있습니다. 돌을 켜놓고 이거 좋은데요 이거? 야간작업해는 때 아주 끝내주네.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. 저런 걸 우리가 머리에서 만드는지 지금 머리가 됐다고. 우리가 잘 쓰게 생각해도 저런 아이디어가 있잖아. 올해도 배추는 잘 됐습니다. 뭐 다른 데는 배추도 한 번만 있다랬는데 배추가 잘 됐습니다. 그냥 적당히 파란 거하고 노란 거하고 비율이 아직 적당했는데 이게 맞을까 봐. 여름에는 쏙 빠지셨다가 겨울에는 좀 찌고 여름에는 쏙 빠지셨다가 겨울에는 좀 찌고 여름에는 배가 쏙 들어가죠. 형님도 그랬다가 여름에는 배가 쏙 들어가죠. 올해 180포기 작년에는 103개였는데 올해는 거의 따불로 많이 하시네 딱 이게 반 잘라가지고 근데 올해는 너무 좋은데 배치가 좋은데요? 여기다 더 여다놔요 물을 이리... 아니, 아니, 들어봐, 들어와 들어, 들어와 이거 좀 한 번 해? 이거 좀 한 번 해? 이거 좀 한 번 해 주세요 한 번 이에요? 어 이거 갖다 놓을까요? 어, 이제 여기 이건 저기 위에다 넣어야지 아, 이미 갖다 놨나? 알아서 했나? 알아서 했나? 그냥... 이 정도면 쏟아지게 누가 있어야지 어 어 어 저 이거 풀어갔어 어 저 이거 풀어갔어 어 어 어 숙생이 거기다 담았어 잘했어 힘들었어 숙생이 달라하니까 어 어 어 어 어 이게 밀집에서 겨울동안 먹을 음식이 저 식량이니까 참 많긴 많다 이거 그니까 어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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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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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우 이게 엉 아 그럼 무거워서 그거는 모든식이구나 저기다가 넣어야지 이거하고 적고 이거 더 덮지게 놔야 되는데 이거 안 넣었어 이거 거 같아 나도 그거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일단 나를 넣었어 여기다 업고 이걸 빼놓고 갈라고 니가 좀 들고 와 같은 거 나니 이거 세 번 되었어 세 번 되었어 세 번 되겠어 세 번 되겠어 엎으라고 그냥 놔 그냥 이렇게 해 놔 야 이것들은 이거 말았다 그럼 이거 니 씨난 거 아니야? 이거 배추놔도 되잖아 그럼 여기다 놓으면 돼 친구들어서 요렇게 넣고 그거 하고 여다 놓으려고 그래 니 그거 가셉어? 이거 지저분한데? 이거 내가 씨나 그랬는데 누가 그거 먹었어 아 얘 일단 못 써 저 얼만큼 찼지? 아이 조금 찼어 아 그럼 저 그냥 우에 거 넣어도 돼 어우 날씨가 춥네 날씨가 추워요 어 날이 많이 추워 낮에는 낮에는 따뜻하더니 밤에는 막 온도가 떨어지는데 배추가 좀 잘됐어 이거 봐 네 배추가 아직 뭐 기가 막히네 아 그럼 너 많이 놔줘 올해 이렇게 된 배추 없대 어 배추가 다 망가졌대요 가서 싸워보고 잘 키웠다고 하네 내가 다 그렇지만 아니래 잘 키웠다고 올해는 올해는 진짜 배추가 딴 사람은 다 찍어줘 완전히 뜯어먹어봐 저기 씨나 아주 저 샘플이야 샘플 아주 아 이거 이렇게 안 끼가 쉽지 않아요 딱 맞게 이렇게 딱 맞게 안 놨잖아 뭔지 이거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가 놀아가지고 여기 물이 작으니까 씹지가 낫지 여기 넣어 놔야 되는거죠 얘를 넣어 놔야 되는거죠 여기 넣어 놔야 되는거죠 여기 넣어 놔야 되는거죠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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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 씻어 갖고 저기야 그 대가리랑 우파리랑 지멋대로 이렇게 저기로 해놔 어 여기다가 아니 바구니 아니 저기 바구니 저기 건져 넣어 바구니 이리 두고 건져 넣으라고 그 뿐이에요 아니 그냥 두시지 말고 마지막에 두고 힘들어요 두시지 말고 허리들이 아파 두고 놔 dov 다리요 다다리요 파구리랑 이거 너희들 저도 너희들 신동 너희 정국 드디어 가니까 싫어 흐ansas 그게 이게 첫 번째 하고 있잖아 그룹 아니네 얘가 이제 그 자로 가요 근데 물이 너무 쩌다 어디더라도 힘을 더 받아 뭐 더 나섰다 가 아 이건 농사에 잘 궁뎅이에 붙여서 해야 되네 덮잖아 아 그러면 저 비닐바리기 그거 덮으면 안 돼 그거 나무 저거 가져와 언니가 슬퍼 그래가지고 묻혔어 난 붕괴 졌는지 싫어가지고 난 밀어 난 그래도 이제 나 니는 뭔데 필요가 없어 흔들 흔들 니는 난 흔들지마 흔들 올렸다 내렸다 흔들어 그냥 집어넣으면 돼 우리가 여기서 아예 해서 다 뭔데 지금 이제 여기가 있는 거니까 응 일본은 갈피시였네 독독하는 게 있을 거고 이거 너무 좋겠다 이거 원래 제일 맛있어 언니 이거 조금 안 쳐가지고 아니 안 쳐 얘까지 들어가겠어? 안 친다고 안 쳐 안 쳐 얘 위에 거를 넣어야 되는데 얘가 밑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위에 거부터 간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?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? 여기가 왔는데 여기가 왔는데 더 이상해 공장감 어디 있어? 이거 이름이 무슨 한국무요 한국무요 어 이거 한국무요 언니 서쪽으로 가요 빨리 공장감 어디 씌우? 공장감 어디 씌우? 어디야? 어디야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거기 이제 다시 어 저기 이거 좀 맞을 수 있나 이거 이거 다 다듬었는데 제가 해야 되나 저기요 여름이 부어 여름이 부어 아니 안 부어 아니 안 부어 뭐 얘네를 먼저 해갖고 그래서 걷고 가져왔어 어 이거 걷고 가져와 이제 뽀득하잖아 들고 걷고 이게 좀 응 이렇게 같이 넣어놔야 어우러진다고 지금 들었잖아 지금 지금 오래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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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flames 다 이건 이제 amientos 여기가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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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ding 정체접 oder 밥을 잘 conspire 벨트 죽은 고추 사고 죽여 토마토